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의학이론 1강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의학이론 1강, 드디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여러분들 OT, 신체 우리 손해사정사 2차 OT 꼭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내용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2차 과정 들으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1차의 보험계약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 이것은 꼭 듣고 오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 4강 정도 5강이죠. 5강까지 정도 진행되는 내용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OT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이거였어요. 자 기본기 마스터. 그렇죠? 그리고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할 단계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기출분석표를 먼저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출분석표를 이번 시간에 할 건 아닙니다. 기출분석표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 자 보세요. 기출분석표는 기출분석을 제가 통계적으로 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기출을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보면 문제들 문제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인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출분석표를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다고 해서 보면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 이거 글씨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분석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원리라든지 즉 베이스가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기출분석표 갔을 때 아 이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은 분석이 다가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1강부터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1강부터. 그래서 1강에서 한 4강 정도까지 하고 기출분석표를 5강하고 내용을 이렇게 6강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거를 할 거냐. 사실은 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1차 때부터 강조드렸던 것이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 기본기. 자 그럼 의학이론에서의 기본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의학이론에서의 기본기. 바로 뭐냐면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해부학. 의학이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학이론은. 그렇죠? 의학이론은 전혀 내가 사실은 살면서 의학적인 영어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내용도 너무 생소하고 내용도 너무 생소하고 어렵고 어렵고 그래서 의학이론 점수는 그냥 과락만 면하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죠. 그것을 그 어떤 노하우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그러한 팁들을 사실은 이 강의에 담았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실은 가장 의학이론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의학이론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든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암기 과목이냐 아니냐는 암기할 내용이 맞냐 안 맞느냐 이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암기 과목은 여러분들 법, 법처럼 말 그대로 시험에 암기한 걸 물어보는 게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할 내용이 많다고 해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암기한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어법 시험 보셨죠? 숫자, 승인허가 이런 글자들을 확인하죠. 그런 것을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의학이론 2차 시험 전체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오히려 암기 과목은 의학이론보다는 재산보험이 암기 과목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문제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의 사실 요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은 아닌데 예를 들게요.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쓰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니까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란 무엇인가 원인 또는 기전이라는 표현도 쓰죠. 어떻게 이 증상이 발생하는가 원인 그리고 증상 어떠한 증상들이 있느냐라는 거 여기에는 검사 방법까지도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치료 어떻게 할 거냐 치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후유증 후유증도 우리 손해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후유증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실무에서의 내용들 이 정도의 목차가 기본 세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 목차들은 추가되거나 수장되거나 하겠죠. 어찌됐든 이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우리 몸의 부위 이게 다 경추의 추간판 이게 부위입니다. 다 부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탈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탈출을 경추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부위가 어떤 현상이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진단명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단지 의학적인 해부학적 용어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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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되는 게 진단명이에요. 나열되는 게 나중에 수술 방법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용어가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나열되는 게 의학 용어예요. 한마디로 물론 고유명사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만약에 그럼 인체의 부위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모두 일일이 해서 외운다 외워서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암기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아니 문제에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골절이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외워요. 물론 호발하는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실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요.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호발하는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진단명에 대해서 경추추관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증상과 후유증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들은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포인트들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해부학이에요. 해부학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진단명 이렇게 용어 의 나열로 이루어집니다. 용어의 나열로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해부학을 해볼게요. 해부학을 자, 중간판 탈출증 1차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척추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굉장히 탄력적인 섬유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충 역할도 하고 몸에 유연성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 딱딱한 척추체 척추뼈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가 이거예요. 추간판 그리고 이 추간판에는 추간판에는 안에 인재 수핵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등뼈 척추체 뒤로 뭐가 흐르냐 척수가 흐릅니다. 척수가 흘러요. 그런데 이 척수는 뇌에서부터 이어지거든요. 즉 신경 통로입니다. 한마디로 신경이 통로예요. 신경이 어떤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척수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온몸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척추가 척추가 이제 이 부분을 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목 부분 그렇죠? 여기가 가슴 여기가 이제 허리 부분이라고 하면 하면 우리 목 부분을 이제 경추라고 합니다. 가슴 부분을 흉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부분을 요추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 안 적어두셔도 돼요. 지금 하는 거 이따가 상해 해부학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적으셔도 괜찮은데 굳이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요 경추에서의 나오는 뻗어지는 신경들 있죠?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들 은 팔 상지 팔로 뻗어갑니다. 그리고 흉추 부분에서 뻗어나오는 신경들은요 가슴 부분이죠. 그러니까 흉복부 내장 장기 같은 것들이 되겠죠. 복부 장기 같은 것들이 되겠죠. 요추는 하지로 가는 거예요. 하지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경추 추간판 탈출 중이니까 이 부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추간판이 탈출했다? 이 추간판이 탈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뭐냐?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나를 꽝 박았습니다. 그럼 목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우두둑 이렇게 꺾이죠. 굉장히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어떻게? 목이 이렇게 꺾일 겁니다.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추간판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찌그러지죠? 그러면서 여기가 근데 굉장히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딱 꺾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가 찢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수액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문제는 진짜 큰 문제는 자, 지금 구조상 보니까 어때요? 수액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뒤로 가는 척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척수에는 뭐가 있다? 신경이 있다. 그런데 그 신경을 지금 수액이 뚫고 나와서 탈출을 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 목에 있다. 이것이 목에 있어요. 목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목에 있는 신경은 무슨 신경? 상지로 가는 신경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의의도 했고 원인도 했어요.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 목에 있는 신경을 눌렀습니다. 목에 있는 신경은 어떤 신경? 상지 신경인데 그러니까 팔에 상지의 신경 이상 감각 이상 찌릿찌릿 저린 느낌 이러한 증상들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스크 걸리면 목 디스크 걸렸다 하면 목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신경 상지가 감각 이상이 오는 것 신경 증상이 오는 것 그게 주간판 탈출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입니다. 그게 자, 그럼 치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 보세요. 치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을 제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뚫고 나와있는 탈출된 이 수액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압박을 안 받게 통로를 다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약물로 그렇죠? 아니면 우리 디스크 걸리면 운동하세요 하죠. 보존적 치료 운동을 하세요 하면서 이것을 자세를 똑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수액이 좀 높겠죠. 사라지 그랬죠. 스며들거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수액이 제거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약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놔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존적으로 그리고 수술은 그러면 수술은 수액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죠? 수액 제거술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액 제거술이에요. 자 그러면 후유증 볼까요? 어떤 후유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치료를 해도 신경증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경증상이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상지마비 하지마비 그러면 목, 걷고 아니면 대소변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하지 하지 같은 경우에는 요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추는 상지의 어떤 마비 신경증상 이런 것들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는 그럼 뭘까요? 이거 1차에서 설명드렸는데 실무적인 내용 이 증상이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 굉장히 자세가 안 좋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 질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질병 자 그러면 내가 이 추가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로 인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을 청구 사고가 났다. 나 디스크 걸렸다. 100만 원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고객님 근데 고객님 기존에 기존에 어느 정도 이 질환이 이 질환이 디스크가 어느 정도 약간 탈출이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으로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감액할 수가 있겠죠. 실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감액률 그렇죠? 실제 이 증상의 사고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사고 기여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학이론을 저는 접근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의학이론 그때 공부할 때는 의학이론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두꺼운 의학책을 한 두 권인가 사서 봤어요. 하나는 해부의학책이었고 하나는 이제 골절탈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로 사서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저는 단순히 그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 당시 한 거고 우리는 자격증 시험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해부학적인 내용들 이런 기본이 되는 원리가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골라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그 단계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암기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분들보다 해부학을 따로 안 하신 분들 보다는 정말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반으로 믿어보세요. 앞으로 상해 여러분들 골절탈구 하시잖아요. 다 진단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 진단명 어느 부위가 골절 어느 부위 뭐 뭐 골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부위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다 증상 뭐 치료 이런 거 다 보입니다. 굳이 그거를 막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외우려고 그것은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이제 시험 직전에 가서 내가 답안으로 끌어내는 연습 훈련하면서 막 연결을 시키고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내고 그때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습 꼭 하세요. 그리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세요. 반드시 제가 이거 OT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차시험 제가 1차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푸쉬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시라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3개월 만에 우리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량 절대 량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 안에서 이 내용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소화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날 배운 거 그날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의학이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의학이론은 해부학 여러분들 해부학 강의가 1강에서 4강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출 분석표가 5강 그 다음이 이제 6강부터 이렇게 갈 건데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세요. 반드시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다 외우세요. 외우고 일로 들어오세요. 반드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배운 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 2단계를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날 한 거 다 마스터를 하시고 다음대로 넘어가셔야 제가 OT에도 말씀드렸죠? 단계적으로 가셔야 실력이 상승하는 거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올지 따라올 수 없게끔 이해 되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3개월 안에 우리 끝내야 됩니다. 3개월 3개월도 아니죠. 강의를 1, 2개월 안에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기본기 마스터 출제자의 시각을 저는 해드려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푸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부학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해부학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의학 1호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상해 파트와 질병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출제 비중을 사실 따져보자면 6에서 7이고 여기가 4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해가 그리고 또 상해가 실제적으로도 더 문제가 구체적으로 더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가지면 상해를 일단은 우선순위로 하셔야 돼요. 상해를 실제 기출분석표 보시면 그것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상해로 가면 상해로 가면 이 상해의 해부학은 크게 골 뼈 제가 이제 뼈를 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뼈의 어떤 구성과 그 거기에 따른 혈관과 신경의 구조 크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요. 이 골 중에 골 중에 인체의 뼈를 뼈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체간골 체간골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좀 필기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자 체간골 즉 체간 몸의 가운데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통에 해당하는 두개골 가슴에 있는 뼈들 척추 골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상지 골 상지라는 표현도 괜찮은데요. 상지 골 상지 팔 하지 크게는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상해해부학에서의 주요골 명칭입니다. 주요골 명칭 자 그러면 첫 번째 체간골 그 다음에 상지에 있는 골 하지에 있는 골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럼 체간골부터 보겠습니다. 체간골부터 보면 이 몸통 체간 몸통이 있는 뼈라고 그랬죠. 그러면 머리가 있겠습니다. 머리 자 우리 이 머리를 머리 두 해서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두개골 되시겠죠. 자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이거 가운데 쭉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 자 그리고 척추가 끝나는 부위에 다리와 연결이 되는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 여기서 이제 다리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골반이 있고 자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어깨에 뭐가 있어요? 양쪽에 쇄골이 있죠? 쇄골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뒤쪽에 등쪽에 뼈가 붙죠. 이것이 이제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입니다. 이 등쪽에 있는 날개뼈 이것이 이제 견갑골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 갈비뼈가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비뼈가 가운데 여러분 여기 만져보시면 뼈가 하나 있죠. 뼈가 여기서부터 이 뼈에서 갈비뼈가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뼈가 이렇게 있고 보세요. 하나의 뼈가 가슴 앞쪽에 이렇게 있고 이 뼈에서 이 뼈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척추로 갈비뼈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거 옆부분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이거를 옆모습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경추입니다. 목에 해당하는 경추 여기는 가슴 부분에 해당하는 흉추 그리고 여기는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요추 자 그리고 여기는 꼬리뼈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추가 있고 미추 미추가 이제 꼬리뼈입니다. 꼬리뼈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비뼈 이 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 자 인체를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옆에서 그러면 이 앞쪽에 뼈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그리고 이 뼈에서 나와서 갈비뼈들이 흉추에 붙어요. 이렇게 흉추에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뼈를 우리는 흉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 색깔로 한 건 아니에요. 중요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건 이 척추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비뼈를 우리는 늑골이라고 합니다. 늑골.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둘게 지금 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흉골 그 다음에 뒤에 흉추 그래서 갈비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실까요? 흉골 늑골 늑골 흉추 다 어때요? 흉골에서 늑골 흉추 그렇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즉 이 세 개가 가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딱 서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공간을 만들어서 딱 서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흉골 각이라고 합니다. 흉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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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이제 되시죠? 앞에 있는 부분 뒤에 있는 흉추 연결이 돼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딱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가슴 부분을 딱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흉골이에요. 흉골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해볼까요? 아까 우리 디스크 제가 보셨죠? 디스크 그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어요? 외부에서 충격이 갑자기 가해져서 척추가 갑자기 휘을 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굴곡 꺾이거나 아니면 굴곡 신전 이렇게 될 때 하여튼 갑자기 꺾일 때죠. 그렇죠? 갑자기 꺾일 때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 너무 쉬워요. 이 천추는 놔두고 경추 흉추 요추 중에 요추 중에 가장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부위는 어딜까요? 적은 부위 가장 부상을 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부위는 어딜까요? 흉추가 되겠죠. 왜? 흉곽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경추 요추는 그냥 자기 척추체 하나로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흉추는 흉곽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운동성은 없겠죠. 운동 범위는 없겠죠. 이해되실까요? 경추는 보세요. 경추는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요추도 마찬가지고 운동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운동 범위. 그렇죠? 그런데 운동 범위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 지지하고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죠. 딱 척추 하나만 있으니까 부상을 당할 확률도 높다. 위험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또 안정성이 낮다. 이거 굳이 표현 없겠죠. 안정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반면에 흉추는 어때요? 딱 흉골 늑골 해서 흉곽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 이거 허리는 이렇게 움직여지죠. 목 움직여지죠. 그런데 가슴 척추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집니다. 왜?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흉추 부분은 어때요? 흉추 부분은 운동 범위 낮아요. 그런데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낮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의학이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목표 많은 목표 중의 하나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학이론이 진짜 암기과목이 아니고 내가 한 번 딱 그 어떤 해부학을 딱 깨우치면 정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은 쓸 수 있는 답은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수준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부학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 뼈 명칭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명칭 흉곽 이루는 거 이 명칭들 그리고 이 느낌까지 꼭 알아주세요. 꼭 다음은 상지로 가겠습니다. 상지 팔이죠. 팔 상지로 가면 상지는 팔 부분을 볼게요. 팔 부분 팔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가 우리 이제 견갑골 견갑골 부위가 있죠. 그리고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상지를 그려볼게요. 이제부터 상지를 뭐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제부터 상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뼈 여기 있는 뼈가 여기에 딱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 팔을 우리 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팔 위쪽에 있는 뼈다 그래서 상 완 골 이라고 해요. 상 완골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은 뼈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밑에가 커요. 하나는 위에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우리 엄지가 제일 크죠. 엄지가 이 엄지 쪽이 밑에가 큰 뼈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척골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쪽이 엄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우리 의학적 자세 해부학적 자세는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을 11자로 벌리고 정면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가 이쪽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왼팔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왼팔이라는 거 이 느낌 가져가셔야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따로 찾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면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책들과 용어들이 인터넷에서도 사전들에서도 이 부위를 순 우리말로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순 우리말로 그런데 아직 시험에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기존에 쓰던 한자 용어 있죠?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가 아직도 실제로 이 용어로 진단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실 때는 이걸로 먼저 공부를 하세요. 이걸로 공부를 하세요. 이걸로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사실은 이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정 불안하다 정 불안하다 하시면 다 끝난 다음에 시험 직전에 순우리말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욕을 원하는 부위 치시면 그냥 네이버에 바로 그냥 순우리말 의학표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필요 없으세요. 지금 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보셔도 돼요. 사실은 보셔도 돼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나면 한번 보세요. 마지막 달에 마지막 공부할 때 의학이론 많이 봤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환골 척골 요고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 상환골이 위에 구조가 이 부분이 한마디로 소켓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켓 우리 전구 전구 이렇게 끼워지는 거 있죠?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형태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체적으로 인체 관절에서 이 팔 이 어깨부분을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일 넓죠. 보세요. 우리 이 팔꿈치는 사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굴곡 신전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어깨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됩니다. 운동 범위가 어깨는 많아요. 그렇죠? 넓어요. 근데 그만큼 안정성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깨 부상 많이 당하죠. 그 느낌 살려가서 계속 살려가시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절입니다. 관절 관절 관절이라 하면 뭐냐면 관절은 뼈 골이라는 걸로 통일을 할게요. 골과 골 사이에 있는 걸 다 관절입니다. 골과 골 사이가 맞닿아 있으면 다 관절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관절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관절도 있고 인체에 보면 그냥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도 이거 다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관절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입니다. 손 손 숫자를 쓸게요. 손이면 여기에 하나 관절이 있어요. 여기는 어깨 관절이죠. 어깨 관절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절을 견관절이라고 합니다. 견관절 여기는 팔꿈치 관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관절이라고 합니다. 주관절 그리고 이거 손목 부분이죠. 손목 그렇죠? 수관절 완관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완 완관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보세요. 사실은 뼈가 여기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맞닿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쉽습니다. 뭘로 표시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이 부분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자 보세요. 이 골과 첫 골이 맞닿아 있는 관절이죠. 요 척 관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의학용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부학만 알고 계시면 사실은 그 용어의 결합이에요. 의학용어라는 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요척 관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자 우리 부위를 뼈를 모든 뼈의 부위를 이런 식으로 나눠요. 위에 중간 밑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근 위 간부 그다음에 원 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가깝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게 근이에요. 이게 간 사이 간자를 써서 중간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원입니다. 멀다라는 얘기예요. 뭘로부터 멀다라는 얘기일까요? 뭘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가까운 부위를 근이 부라고 하고요. 심장으로부터 먼 부위를 원이 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간부라고 해요. 간부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자 문제를 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진단서를 보시는데 진단명이 상환골 간부 골절입니다. 골절 골절을 제가 앞으로 이제 FX로 쓸게요. 자 골절입니다. 그럼 어디가 다친 걸까요? 어디가? 여기가 골절이 된 거겠죠? 여기가? 그러면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여기를 통해서 가는 신경 혈관들이 손상이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써주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더 붙으면 만약에 자 보세요. 이제 진단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개방성 골절이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럼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뼈가 부러졌는데 개방성이다. 맞아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꼭 뚫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뚫고 나온 거죠. 그 과정에서 피부가 찢어지면서 그 부위가 외부로 노출이 된 겁니다. 인체의 안의 그 부위가 외부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게 개방성 골절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개방성 골절이 됐을 때 다른 골절들과 비교해서 비개방성 비개방성 그냥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안에서만 부러지는 것과 개방성 밖에까지 찢어져서 안에 모든 조직이 바깥으로 노출이 된 상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즉 개방성의 특징은 뭘까요? 개방성 골절이 갖는 특징 특징 뭐를 제일 조심해야 될까요? 개방성 골절에서는 차이가 뭐예요? 외부로 노출이 됐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감염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개방성에서 그래서 감염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것도 감염 치료입니다. 감염 치료 감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치료로 들어가요. 이해 되실까요? 이런 흐름 이런 원리 이러한 느낌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지요?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위 간부 원위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뼈 기본적으로 이렇게 긴 뼈들 긴 뼈들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 머리 부분 여기를 골에 머리 해서 골 두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도 튀어나오는데 여기는 머리 보니까 골 두고 이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것은 과라고 불러요. 과 과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외과 여기는 내과라고 부릅니다. 내과 이거 병원에 있는 내과 외과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과라고 부르는데 안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 이 튀어나온 부분은 내과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은 외과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거 쏙 들어간 이 부분을 우리는 와라고 불러요. 와 움푹 패인 부분을 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부분 목이죠. 뼈의 목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부라고 합니다. 경부 그리고 뼈 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뭐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 튀어나온 것 자체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왔다. 이것을 우리는 결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절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그럼 마지막 사지로 가도록 할게요. 하지 하지 하지도 자 상지 뼈 세 개였죠. 세 개였죠. 똑같습니다. 하지도 관절도 하지랑 똑같아요. 상지랑 똑같아요. 하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골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골반에 딱 어깨처럼 싹 끼워져요. 딱 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이렇게 이게 허벅지 뼈 허벅지 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 퇴 골이라고 합니다. 대퇴 골 자 그리고 상지는 여러분들 상지는 이렇게 이렇게 두 뼈가 나란히 관절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지는요. 큰 한 뼈가 일단 관절을 이뤄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경골이라고 합니다. 경골 그리고 옆에 작은 가는 뼈가 있어요. 이 가는 뼈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골이라고 합니다. 비골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발 부분이 되겠어요. 발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가운데 이 무릎 이 가운데에 슬개골 있습니다. 슬개골 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명칭 가볼까요? 이제 명칭 명칭 자 어깨처럼 여기는 이 관절이죠. 이게 엉덩이 있는 부분 관절 이것을 우리는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자 무릎 관절은 뭐라고 할까요? 슬개골이었죠? 슬관절 슬이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발목 관절이죠. 족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경골 비골 관절이죠. 경골 비골 그럼 외운 거 우리 원의부 근의부 해볼까요? 원의 원의 경비관절 근의 경비관절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관절은 뭔데? 골과 골이 붙어있는 게 관절이야. 어 이거는 경골과 비골이 붙어있네. 경비관절인데 그 근의 분의 심장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의 근의 경비관절 여기는 원의 경비관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이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아까 운동 범위가 넓으면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이 운동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부상한다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의 형태는 뭐예요? 관절은 뭐예요? 아니 하지관절에서 고관절이죠. 고관절이 가장 운동 형태가 운동 범위가 넓게 생겼죠. 그쵸? 이렇게 딱 껴져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고관절도 사실은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야 되는데 되는데 견관절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자 고관절은 인체의 하프 반에 딱 반 정도의 위치에서 상체와 하체를 여기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관절과는 다르게 여기에 이 인대들 건 여기에 구조물들 있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이 구조물들이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고관절은 웬만하면 사실은 잘 다치기가 오히려 운동 범위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릎 중에서 가장 다치는 부위는 이 두 개가 되겠어요. 이 두 개 운동할 때 여러분 운동 많이 해보셨죠. 저도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해서 했었는데 다 한 번씩은 발목도 다쳐보고 여기도 다쳐보고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뭐 한두 달 운동 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가 다쳐서 쉬시는 분들은 아마 그 경험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 여기는 이 소켓 형태 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서 가장 어떤 코어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인대들 구조물들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가 안정부상을 덜 당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오히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밑으로 내려가면 이 위에 있는 무게를 여기가 더 받고 여기는 더 받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데 구조물은 여기보다는 약간 단순해요. 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을 축구하다가 무릎을 좀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연 큰 사연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릎 설명할 무릎 강의할 때 다 설명드릴 건데 어찌 됐든 무릎에서는 크게 구조물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십자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측부 왼쪽 오른쪽 있는 측부인데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어 그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농구도 마찬가지네요. 방향 전환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가다가 팍 서서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근데 그럼 팍 쓸 때 그 부담을 이 무릎이 다 받는 겁니다. 무릎이 그리고 농구는 특히나 뭐 점프하고 이렇게 할 때 잘못 착지하면 발목이 그 부담이 다 받아버리는데 이렇게 비틀려서 착지하면은 그냥 두두둑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해서 부상이 많이 온다. 오히려 이쪽 부위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명칭은 여러분들 꼭 꼭 꼭 무조건 기억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지금 공부한 거 오늘 외우세요. 오늘 그리고 끝내세요. 다시는 안 본다. 다시 여러분 못 봅니다. 우리 3개월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2개월 정도 만에 급하게 잡으신 분들은 1개월 만에 이거 강의 다 끝내셔야 돼요. 그냥 근데 강의를 끝낸다고 해서 보는 게 끝내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걸 외워야죠. 외운다? 머릿속에 넣어야죠. 들어와야죠. 머릿속에.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하시고 그날그날 끝내시고 다음 거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대부분 못하세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상해해부학에서 주요 골 명칭 체간골과 상지골 하지골 하지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필기하셨죠. 앞으로 4강까지는 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체간골에서는 두개골 척추 골반 골반 쇄골 견갑골 그 다음에 흉골 늑골 해서 흉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느낌 안정성과 운동 범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추 흉추 유추 천추 미추 자 상지로 가면 상완골 요골 척골인데 밑으로 큰 밑에 쪽이 넓은 즉 엄지 쪽 이게 요골 그리고 반대가 척골 그렇죠? 그래서 관절은 경관절 주관절 수관절 되겠고 하지는 이제 골반이랑 껴지죠? 그래서 대퇴골 경골 비골 근데 무릎관절을 이루는 것은 경골 하나입니다. 팔은 팔은 요골과 척골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관절을 이루죠. 이 두 개가 그런데 다리는 어땠어요? 경골 큰 게 하나가 딱 무릎에 붙어서 그거 하나로 관절을 이룹니다. 그리고 비골은 옆에 딱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거 조금 보시고 고관절 슬관절 척관절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운동성 그 운동 범위와 안정성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런데 고관절은 대신에 굉장히 여기 있는 인대나 구조물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이쪽은 적다라는 거 그래서 하지에서는 오히려 무릎인 슬관절이나 족관절의 부상이 많다라는 거 그런 느낌들 좀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